고생하셨습니다. 자 우리 일부 사연을 맡아서 고생을 해주신 종종 박수한테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우리들의 딥거리원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연을 맡아서 그 길을 잃으시고 자전한 밤바람을 마치지게 그 길을 보게 지지게 저 날 보고 울어보다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우리의 딥거리원 찾아봐도 그 길을 삭힌 것이라 우리의 딥거리원 잘하죠? 네. 아올라인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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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많이 참고해주셔서 재밌게 감사드리겠습니다. 박수 김헌길 회장님 준비하세요. 김헌길 회장님 준비하세요. 여러분이 되찾고 차가운 건바닥이 멀어지는데 그림은 오시지 않게 저 나를 보고 울어본다 이 계신 곳을 울렁 너로 찾아와던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 너무 예쁘죠